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또 이제 경제 이야기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책이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쓸모없는 것을 제거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제거할 수 있어야 되고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확실히 줄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은 웬만한 건 다 민영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가장 이렇게 고조가 됐을 때가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들었을 때까지가 민영화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 거죠 공기업을 전부를 다 폄하할 필요는 없겠지만 열 사람이 해야 될 걸 30명이 하게 되면 20명은 결국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자원을 낭비하는 죄 자원을 탕진하는 죄를 분명히 치르게 되는 거죠 아니 대구 광역시에서 광주 광역시까지 그 짧은 길에 여러분들 11조 원 들여가지고 고속철도를 왜 만듭니까 그 여러분 11조 원 시작했지만 아마 완성될 때가 되면 한 22조 원 돈 2배 이상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다 자원을 낭비하는 죄 절대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원을 탕진하는 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젊음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다 비용청구소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계속 한국에 대한 경고음이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혁신하라 혁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보니까 제조업이 침체가 되면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2000년대 한 20년 정도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들 강의를 다녔습니다 아마 전국에 가보지 않은 길이 데가 없을 정도로 지자체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이런 강연을 많이 다녔죠 원도 없이 여러분들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녔던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한 40대 50대죠 자 그런데 한 20년 정도 다니면서 머릿속에 이런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여러분들 장면을 말씀드리게 되면 맨 첫 번째는 지역의 산업단지 산단이 이렇게 몰락하는 것 그게 한 2000년대 중후반 정도 2015년 전후 해가지고 지역 상단이 이렇게 문을 닫고 그다음에 뭐죠 그냥 폐쇄되는 것이 가장 머릿속에 남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됐던 전국의 혁신도시가 5년 10년이 흘러도 그 혁신도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죠 아파트를 짓고 사무실 여러분들용 건물을 수십조 쏟아부었을 겁니다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년이 가더라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참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자원을 낭비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고 그다음 세 번째는 한국 역사에서 이러면 2000년 2010년 20년은 가장 절정기지 않습니까 절정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조들이 이렇게 사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공공근무를 짓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들도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이렇게 먹고 살고 가지만 다음에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공공근무를 입찰이라든지 발주 과정에서 있는 제도 같은 것이 문제 다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날림으로 지어 가지고 건축물이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속적인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떠오르는데 어쨌든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동아일보 사슬의 요지라는 것은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근로자 평균임금 격차가 2015년 6.6%에서 2020년 9.8% 확대됐다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는 기술 중심으로의 서비스 직동들이 구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히 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신종 it를 중심으로 한 신종 그런 산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지만 지역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문을 닫고 나면은 그다음에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빼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연구소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라서 나오는데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 도시들이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전략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누구든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난 10년 정도를 이렇게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단임제 정부니까 정부마다 다 여러분들 뭐하고 지나가는 거 하니까 이벤트 하다가 여러분들 다 끝을 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중장기 과제를 신경 쓰는 그런 정권들은 거의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그냥 다 단기적으로 그냥 국민들에게 관심을 살 수 있는 녹색성장 이름 주도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정권이 가고 나면 자동차 자전거 도로밖에 안 남을 것이고 창조 뭐 이런 거 혁신 뭐 이런 거 유행할 때는 가고 나면 그러니까 간판 정도가 남겠구나 아무도 중장기 과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경을 안 쓰는까지 그래도 괜찮은데 문정권에서는 한국의 산업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 이양승 교수 군산대학 무역학과에서 쓴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죠 값싼 정기를 마음 놓고 쓰면 안 되나 민주당은 왜 이를 막나 값싼 정기를 마음 놓고 쓰면 안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대배 수출 지향이고 수출한 기업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 정기를 많이 쓰는 그런 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에서 태양강 가지고 여러분들 정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놈의 민주당식 정치공학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정기로도 싸고 물값도 싸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물건이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집에서 정기 안 쓰나 가마타고 다니나 조선시대 백수건달 양반 위정척사 쇠국수구파 시대존명 친중파 민주당의 오버랩 된다 뭐 이분은 무역학과 교수님이시고 한 산업체가 당면하게 될 그런 정기료 문제 이 문제는 별로 언급을 안 하셨네 어떻든 간에 탈원전 이번에는 또 탈원전 관련된 예산을 그냥 1800억 정도를 다 깎아버리고 대신에 문정권이 추구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수조원 정도를 여러분들 예산을 반영한 걸 통과시켰죠 1831억 정도를 계속 뭡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안 되는 것만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기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나라가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을 계속해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국가의 진로라는 것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보이지 않습니까 가는 거가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가 어떨 것이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에 대한 진단도 여러분 관심거리지만 현재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될 건지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잘 돼야 될 건데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나라를 그냥 망쳐가지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을 고생을 시킬까 이것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까지 다 장악했으니까 이제 수십 년 동안 뭡니까 나라를 망치면 뭐가 남아 남겠습니까 한국은 교역국가고 사계질이 뚜렷하고 난방을 여러분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난방을 하려면 통계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우리나라 여러분들 수입액 가운데서 난방비가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lng 같은 건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머리들을 그렇게 쓰는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어떻게 교육을 받았기에 저렇게 심성이 비뚤어져가지고 나라를 망치지 못하게 여러분들 망치지 못해서 안달 복달하는 그런 인간들처럼 보이게 되니까 도대체 저 인간들은 어떻게 머리를 뭡니까 좀 고칠 수 있을까 당대는 고치기가 힘들겠죠 인간이라는 것이 잘 안 바뀌니까 죽고 나면 고쳐지겠죠 막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가는 길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카고에서 공부한 김세직 교수 대한민국 25년째 저성장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고 일본은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올라갈 때 일본을 따라가서 여러분들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이러면 일본만 잘 보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처럼 그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5년 터울로 1%씩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바로 5년 1% 하락법칙은 연간 성장률이 10년 이동 평균으로 계산한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5년마다 1%포인트씩 거의 규칙적으로 출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 성장률은 단기적 변동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진짜 성장 영역이고 우리나라 진짜 성장 영역은 계속해서 출항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직 교수가 여러분들 이런 여러 번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지만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멋진 그래프입니다 푸른색은 장기 성장률이고 그것을 여러분들 10년 이동 평균으로 줄을 쭉 그어보면 노란색이 추시의 장기 성장률이고 조만간에 잠재 성장률이 0%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정권마다 그냥 이벤트 하다 끝낸 겁니다 이벤트 하다가 김대중 정부는 그래도 외환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채권단으로 구성된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부분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는 중국 특수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과거 25년간 한국 경제를 좌우해온 5년 1% 하락의 법칙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감속 없는 하락 추세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미끄럼틀처럼 직선외력으로 추락하는 추세의 장기 성장률은 실진력 성장 영역의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 장기 성장률 0% 대의 제로 성장 시대로 고쳐버릴 것이다 이게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노란색 가는 길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어쩌면 나라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인지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장기 추세선이 그냥 0% 성장률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정권을 잡는 사람들마다 뭡니까 맨날 쇼 비즈니스 이벤트만 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 좁게 보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블당이 200석을 넘어설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데 9분의 부정선거에서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이게 이런 부정선거로 이릅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선 2020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대 최고치의 조작선거 이렇게 추세선이 계속 내려가 가지고 2024년 4월 달에 대한민국이 뭐죠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가 다 나라를 뭡니까 탈재하게 생겼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 5년 1%포인트 하락법칙은 서울대의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이야기한 나라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하면 그 밑에 좀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선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바깥으로 외유를 다니고 폼 잡지만 그게 절정인 거다 절정 그게 절정인 겁니다 온 기업을 동원해서 엑스포를 뭡니까 추진하고 하지만 그게 절정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좋아요가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짜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하면 됩니까 사람이 좀 야무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지도자들도 사람이 야무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야무진 사람 이렇게 하면 저는 키는 작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능하냐 이야기죠 사람이 얻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지도자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이 바깥에 나가서 맨날 뭡니까 속임을 당하고 직장을 잡는 데마다 쫓겨나고 하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집안이야 힘들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들 좀 정신들 차리고 허우대 멀쩡하고 이런 폼 잡고 이런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현안 과제를 냉정하게 여러분들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유능한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실업이 만년하고 기업들이 다 경쟁력을 잃어 가지고 신음할 때 그때 정신 절이겠냐 내려가는 게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 것인가 그것만 고심하는 나라 같습니다 세금 올리고 조세 올리고 준조세 올리고 규제 만들고 뭡니까 가능하면 많이 놀고 오늘 이방카 님이 나주 혁신 도시에는 큰 건물에 몇십 명이 근무합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이게 노무현 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지방에 강연을 많이 다닐 때 김천 혁신 도시나 이런 데 갈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발이 달려 있는데 전국의 핵신 도시를 만들어 놓는 데 사람이 거기 가냐 이야기예요 그 많은 재원을 낭비하고 등장하는 증권마다 이벤트를 하고 나가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원을 낭비한 죄를 우리가 후세 손손 여러분 갚겠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